안녕하세요.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. 오늘은 두뇌회전을 요구하는 파이프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릴게요. 앱을 실행하시면 튜토리얼부터 진행하시게 되는데요. 모두 8종류의 튜토리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각 단계를 클리어하시면 다음 단계의 튜토리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.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지연 파이프나 십자, 벽통과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시게 됩니다. 하단에 6개의 칸에 보여지는 파이프들을 요리조리 잘 맞추어서 스타트와 엔드 지점을 서로 연결하시는데요. 처음엔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원하는 파이프가 나오지 않아서 엔드 지점까지 돌아 돌아서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또 파이프를 한번 빈 공간에 잘못 놓게 되면 다신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.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연결하셨다면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 흐름을 빠르게 해보세요. 파이프가 잘 연결되었다면 시작점과 끝 지점으로 초록색 액체가 흘러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모든 튜토리얼을 끝내시면 연습 게임과 도전을 통하여 세계 유저들과 기록 경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파이프 타이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파이프 타이쿤을 검색해보세요.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.